1.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의 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 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임이 되리라 하시니라 허락하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임하면 받는 근능들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받는 근능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입히는 이 능력 이 성령이 임하면 근능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근능을 받게 되는가를 시간시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근능을 받으셔서 참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분들이 이 땅에서도 복을 넘치도록 받아 누리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를 직접 인도해주면 참 내가 잘 믿을 건데 또 예수님처럼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주면 내가 신앙생활 참 잘할 것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한 민족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여 정말 구속함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사람들이니까 아브라메 자손들입니다 애국에서 나온 출애국 1세대들 이 1세대들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특별히 정말 택한 민족이어서 그런지 그 인도하심이 정말 특별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느 민족에게도 행하심이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에게 정말 강한 손으로 그들을 구속해내는 그래서 그들은 상처나 지회 이와 같은 신이 없다고 우리 하나님을 잔양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그들이 애국에서 나온 40년간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뜹고 밤에는 추운 그들에게 낮에는 구름으로 덮어주셔서 견디게 해주시고 밤에는 그 사막지대에 추워서 얼어 죽을 만한 그 추위 속에서도 불기둥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으므로 그들이 40년간 강야생활하면서도 그들이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날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직접 보고 체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떠했습니까? 인류의 여사단 지금까지 한 번도 행하시 없는 일들을 통해서 직접 인도해 가셨지만 그들이 출애고 간 60만 장정 60만 장정 중에 열조로 돌아간 사람을 제외하고는 열조로 돌아간 사람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한 사람은 요호수하와 갈렛 두 사람 뿐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숙이 14장 21에서 30절 한번 확인해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숙이 14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민숙이 14장 21에서 30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아말렉인가 가난이니 골자에 가난이 너희는 내일 돌이께 홍해길로 하여 강냐로 들어갈지니라 여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해줌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순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하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명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개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 내 아들 갈렛과 누네 아들 요호수하 외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그하게 하리라 한 땅에 깰당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못하고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뜻을 내세우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최루급시키겠구나가 아니라 우리는 저들에게 비하면 메뚜기밖에 안 된다 어떻게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서 땅은 참 좋지만 가난이 좋지만 어떻게 우리가 들어가서 살 수 있겠냐 안 된다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따라 모두가 그 뜻을 따라갈 때에 우리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한 사람의 말을 듣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그들에게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을 직접 인도하고 있는데 이 직접 인도하는 이런 큰 이직과 기적을 보고도 내 말을 따르지 않냐고 사람들의 말을 따르는 것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래 못 들어간다고 하는 너희들은 내 귀에 들린대로 못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러나 요소와 갈렙은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이 들린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한 대로 요소와 갈렙만 이직의 미만만 다 우리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게 하셨던 사건입니다 자 또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열두 명의 제자를 탈까서 그들과 3년 동안 함께 지내면서 말씀을 직접 가르치셨습니다 수많은 이직과 기적들을 그들 앞에 행하여 보였습니다 무리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는 많은 이직과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생명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도 생명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생명이 없는 생명이 없으면 사는 역사가 살리는 역사가 없죠 그래서 이 생명 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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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는 이 생명 저 천국에서 영혼이 사는 이 생명 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우리 항상 많은 이직과 기적을 나타내 보이셨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어떠했습니까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요한복음 6장 26전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까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뤄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빼부른 까닭이로다 생명을 얻어야 할 거들이 생명을 찾아야 할 거들이 많은 이직과 기적을 보인 것은 예수님이 하는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요한복음 2장 30절 31절에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육의 끝을 따르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며 생명 생명을 얻게 하며 생명 이 땅에서 육의 양식 여기서 잘 사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저 천국에서 영혼이 사는 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인데 이제까지 적을 보고 따라온 이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영의 유익이 아니고 육의 유익을 위해서 육의 양식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 따라왔더라 이 말입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저 천국을 소유하기가 이 땅에서는 여러분이 배부를 수 있으나 영혼이 사는 저 생명 얻기가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해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열심히 따뜻한 것은 대부분 영의 유익이 아니라 영혼이 잘되는 일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육신의 끝 육의 이익을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꼭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생명을 얻으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생명을 얻으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어려움을 느끼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물러갔다고 말합니다 아 너무 저 말이 어렵다 순종하기가 어렵다 순종하기가 힘들다 순종하기가 싫다 이 말입니다 그런 유한복음 6장 6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한복음 6장 60절입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어렵다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66절입니다 시작 이름으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제자들도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말입니다 순종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니까 순종하기가 쉽나 누가 그렇게 사는데 하고 물러가더라 이 말입니다 떡을 주어서 배부르게 할 때는 아 좋다고 따랐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표적과 기사를 보인 것은 영의 양식으로 영생을 얻게 하라고 하는데 자꾸만 이 육의 배 부른 여기만 집중하여 이거 좀 부르면 하나님을 따르고 이거 좀 안 부르면 힘들다면서 물러가는 많은 무리들하고 우리도 우리의 모습도 다 마찬가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생명을 얻는 역사가 있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이처럼 구약 시대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신다고 해서 또 주님 시대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쳤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직접 인도하셨는데도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수가 불순종하다가 멸망을 받았습니다 직접 가르치셨는데도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다고 제자들 중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셨을 때 아버지의 약속하신 저 하늘로부터 능력이 비울 때까지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르렸던 베드로는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담대히 복음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의 행제 야고보 요한의 행제 야고보는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 요한의 행제 야고보의 순교를 시작으로 많은 제자들이 순교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경전 12장 2절에 요한의 행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요한의 행제 야고보가 순교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 주님이 떠나시는 말에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에 관하여 가르칩니다 내가 실상을 말하느냐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오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 떠나 아버지께 가서 보혜사 꼭 성령을 보내어주면 너에게 유익이다 예수님하고 같이 있어도 직접 가르침을 받아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수제자 베드로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부인하고만 베드로가 하늘로부터 입히는 이 근능을 받고서는 어떻게 내가 주님처럼 십자가에 내가 바로 매달릴 수 있겠느냐 나는 거꾸로 매달리겠다는 언제든 비자 앞에서 세 번이나 부인하면서 맹시하여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가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가 웬일입니까 주님이 그렇게를 아끼고 주님을 얼마나 사랑한 베드로가 우리 생각에는 주님이 직접 가르치서 주님이 그때 그렇게 했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다 보고 들었으면 더 믿음이 좋았을 것 같지만 물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건 우리보다 더 좋았을지 모르지만 하늘로부터 입히는 이 능력을 받지 못했을 때는 부인하고 말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주는 것도 아닌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주는 것보다 하나님 직접 인도하는 것보다 더 나은 이 근능을 주기 위하여 내가 가면 그가 온다 이것이 너에게 더 유익이다 왜요? 그렇게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 능력을 받으니 부인을 하기는 커녕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었던 이 능력이 무슨 능력이냐 이 말입니다 이 능력이 하늘로부터 입혀지는 성령이 이 맘에 받는 건능이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이 마시면 건능을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이 맘에 받는 건능에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한번 시간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회사고 성령이 우리에게 이 마시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이 마시면 너희가 건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이 마시면 건능을 받고 그 건능을 힘입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된다 이 정인은 순교자를 의미합니다 이 정인은 헬라로 마르티스 마르티스 순교자 땅 끝까지 주의 정인이 되는 어디든지 보험을 들고 가서 정인이 되는 이 순교자가 될 수 있는 직접 가르침을 받은 베드로도 하나님이 인도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감당하지 못한 이 정인이 되는 그 놈 얼마 전만 해도 부인한 그들이 전하지 마라 전하지 마라 하고 내가 보낸 데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면서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이 능력 이 건능을 입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시인할 수 있으리요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전부 아버지 앞에서 부인할 것이요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전부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것이라고 하는데 베드로 수제자도 시인하지 못한 이 시인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는 못했지만 우리는 할 수 있도록 건능을 받기 전에 베드로는 못했지만 건능을 받은 베드로는 신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할 수 있는 이 힘을 주는 이 건능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이와의 신으로 충만할 때 이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이 건능 약속하신 성령 위로부터 입히우는 이 능력 위로부터 입히우는 이 능력 누가 봉 24장 49절입니다 이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떠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직접 가르쳐도 부인할 수밖에 없는 너희들이 이 하늘로부터 입히우는 이 능력을 받으면 너희들이 부인하지 않냐고 너희들이 스스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능력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누가 봉 24장 4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에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승의 유하라 하십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누가 봉 24장 49절 다시 한번 봅니다 참 대단합니다 수제자 베드로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부어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누가 봉 24장 49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에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승의 유하라 하십니다 여기서 아버지에 약속하신 것을 보내신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성령으로 세례해 주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 약속하신 것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우게 되니 능력이 입히우게 되니 성령 세례를 받을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힘이 드립니다 이 성령을 받으면 전에는 누가 이야기해야 가자 하면 가고 오자 하면 오지만 이 성령이 받으면 누가 오라 안 해도 자기야 자원에서 갑니다 그리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게 됩니다 이제 계속해서 시간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근능을 받게 될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근능을 받게 되는가 첫 번째 급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급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유한복음 7장 37절 39절 합독합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이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급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급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수의 강은 무엇인가 우리는 유한복음 4장 사건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유한복음 4장 10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생수를 주는 하나님이다 내가 생수를 주는 하나님이다 유한복음 4장 14절에서는 내가 주는 생수를 먹으면 너희들이 목마르지 않다 네가 먹는 물은 목마르기만 내가 주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세상에 속한 것은 어떤 것도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지만 주님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주님 한 부분만으로 주님 한 부분만으로 오직 주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이는 생수 여러분 지금 인생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전도서 1장 2절에서 8절입니다 전도자가 가로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의식이 유익한 거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도다 해는 뜯다가 지며 그 뜯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나무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핑후군함을 사람이 말로도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한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한다 저건 세상 끝에는 결코 만족이 없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시험적으로 자신을 한번 즐겁게 해보자 했습니다 시험적으로 내가 내 자신을 즐겁게 한번 해보자 내가 만족을 한번 찾아보자 그런데 그가 깨닫게 된 것은 전도서 1장 13젤에서 14젤 말씀입니다 마음을 담으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함에 살핀 저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 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 최고의 권력과 부하 명예를 가진 솔로몬은 세상에 속한 것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는 것 뿐이며 만족함이 없다고 합니다 이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최고의 지혜와 부귀 영어 근세를 다 가진 이 솔로몬 왕 이 솔로몬 왕이 자기가 시험적으로 이렇게 하면 만족이 있을까 저렇게 하면 만족이 있을까 자기가 즐거운 것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데 다 해봤답니다 그러나 전도서 1장 15절입니다 전도서 1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고 이질어진 것을 셀 수 없도다 하나님이 구부러 놓은 걸 내가 곱게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족이 없다고 못을 박아 누웠는데 무슨 만족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오히려 그 만족을 찾아가면 더 힘들고 겉된 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전도서 2장 24절 이것을 깨닫게 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2장 24절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 적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 심령으로 낙을 누려 영혼의 기쁨이다 이 말입니다 어떤 세상 부기명의 케락보다도 심령의 낙고 영혼의 기쁨이 훨씬 더 낫다 이 말입니다 이 심령의 낙 또한 하나님 손에서 나는 것이다 하나님에게서 다 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는 것이 곧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의 강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 성령을 받으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이 성령이 임하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생수의 강이 넘쳐서 심령의 낙고 영혼의 참만족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고 영혼의 참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되므로 왜 그런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므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성령 하늘로부터 입혀지는 이 근능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힘쓰는 정말 우리는 믿을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믿을 때가 있어서 어떤 일에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속에서 만족함 속에서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는 개안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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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